아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끝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았고 그 순간에도 굉장히 주저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게 초반이나 중반이었으면 아무래도 둘이 남자친구 역할을 겉으로 보이는 역할은 남자친구이다 보니까 조금 망설였었는데 뒷부분에 가서 서로에 대한 감정들도 경수하고의 정체를 알아채리고 감정이 크게 극한에 맞닿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물불을 안 가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감독님께 그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업어치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끝까지 그냥 오그레인 밀치는 정도로 상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에이 뭐 이정도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게 뭐 감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맞는 것 같다고 또 태주를 표현할 때 있어서 굉장히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이가 또 올 때도 굉장히 잘 엎혀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두 번 찍어내는 한 번, 한 번, 두 번인가 그래서 아주 손쉽게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에ima 이제 그거也 중간에 있는 것 같구요 그렇게 괜찮 manip spoil 여기에لى, 그리고list Mutta respectfully 이렇게 eats음 이렇게 Natmodern руп 그래서 이렇게 네